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킹오브 13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랑토르쉐 지금 얘가 엘리자베스고 얘가 애쉬인데 원래 얘네들이 이제 머나먼 돼지의 동자들을 해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초대를 보낸 사람은 R 항상 루갈이죠? 일단 루갈의 딸이 보낸 겁니다 킹오브 파이터즈 13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엘리자베스 집인가 애쉬 집인가 아무튼 그럴텐데 여기가 이제 한번 싹 다 불탔어요 예전에 한번 그 큰 화제의 흔적 보이시죠? 큰 싸움이 일어나서 다 불타고 이제 남은 그 후손이 엘리자베스랑 애쉬 이렇게 둘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애쉬는 왜 변해버린 걸까? 엘리자베스는 지금 애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서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애쉬가 자꾸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트롤짓 하니까 봐봐 내가 뭘 하건 베티와는 상관없잖아 아 사명? 그런 것도 있었지 아하하 뭐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미쳐버렸군 아쉬 크림슨 2번 퇴위의 초대장이야 참고로 보탄이라는 애는 머나먼 돼지에서 온 자들 중에서 이제 신복 중에 한 명입니다 03에서는 얘가 치즈루를 조정해서 마키를 소환하게 하고 쿠사나기도 소환하게 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아니 블랑토르쉐 가문의 여자가 너를 찾으러 말이지 베티가? 변함없이 꼼꼼하군 좀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우리의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네가 없애라 하이 하이 마타크 소시데 키삼아 그 방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던데 그게 금지된 일이란 건 알고 있나? 아 그거야 말이야 재미있었지? 관심 있어? 하지만 말해주려면 저 아이들 쪽이 낫겠네 미안 이제 가봐야겠어 이래봐도 꽤 바빠서 말이야 이제 말해준다는 얘네들이 얘 둘이에요 왠지 알아요? 얘네 둘은 살짝 그 반고래상이에요 반고래상 쓰레기처럼 말하는 주제 너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그분과는 네가 걷는 길 그 앞에 장밋빛 미래 따윈 없어 여기서 그분이란 싸이키입니다 지금 이슈가 찌네 둘한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착하니까 그 방에 들어가 본 적 없지? 한 번쯤은 나쁜 아이가 되어보는 건 어때? 네가 어떻게 할지 흥미가 생기는군 후후후후후 바카나 얘네들이 결국 그 방에 들어가 버린 거야 데씨 말대로 안 들어갔다마 보타는 아니에요. 슈룸이랑 꼬맹이 보타는 배신 안했어.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장기말 취급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자기도 또 안게 된 거예요. 둘이서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얘네 둘이 이제 배신 때린 거지. 애쉬 때문에. 짬머니 궁금한데 아데바이 되는 여자 는 붙였나요? 나 몰라요. 딸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바지 말이다 때. 이번 KOF는 저희 본 슈터인가에 당독해 체인지라 그에 걸맞은 스타디움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결실자는 존례없이 빨리 이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예산? 가마와나. 무카이사마가 봉인을 풀고 마가키님이 그 위에 이 스타디움을 지었죠. 이제 힘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 힘이 다 모여서 사이키의 바람이 이뤄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카이는 0-3 보스예요. 마가키는 죽었습니다. 무카이였나? 무능한 놈들 같으니. 보호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이 무카이의 탓입니다. 마가키는 죽었다. 시오는 행방불명이고 시간은 없다. 강불명이다. 너희들은 죽어라. 싸구려 목숨이라도 도우면 되겠지? 알겠나? 죽어. 흠. 이게 이제 에너지의 구슬이에요. 오! 처음부터 주인공팀 만났어! 역시나 나마꾼! 오 마헤라! 여러분을 막히고 마시대, 혼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使命을 막으려 하신다면, 6분의 대가로 치르게 해드리죠. 으르사이! 너희들의 사명인지 뭔지, 내 알바 아니야! 역시나 싸가지가 없죠. 난 반드시 그 꼬맹이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그 꼬맹이는 AC예요. 왜냐면은, 3신기에서 AC가 03에서 치즈루 거울 뺐고, 11엔딩에서 2홀이 고곡 뺏어가지고, 3신기 지금, Q 빼고 나머지 다 이상해졌거든. 니간매들 나 나가시여! 그치 이렇게! 그 이게, 그 뭐지? SNK 게임이라... 미라매들 나 나가시여! 그럼 새 노래 봐. 물러서라! 더 이상 오로치가 나설 자리는 없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팡이는 그쪽이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매튜오랑 바이스는 지금, 머나먼 디지에서 온 자들이, 오로치 힘을 마음대로 쓰려는 게 아니꼽습니다.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마이다나 실수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오마이다나 실수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고노비아 도쿠니가 불다라! 아노에있나삼륨과 함께 물리쳐드리죠! 무다다다 무다다! 흡한!! 어연이다 아이사에 대단하네! 으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승 축하! 이게 시간이 멈추다니? 이게 시간이 멈추다니? 4C브리드란 아! 문간들아! 이제 얘네들이 머나먼 돼지에서 온 자들이에요 냉큼 자기 자리로 가란 말이야 이 무능한 놈들아 넌 거기서 뭐하는 거냐?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하지 마라! 시간을 좀 지체했군 이제 니놈들은 죽어줘야겠다 오로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되도록 긴 고통을 받으며 죽어주면 좋겠군 여러분 이 문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저 구슬들 보세요 저 구슬들 저 구슬들이 있어서 저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리면은 얘네들이 저 문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인간들을 싹 다 말살하고 미래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돼요 저희가 오랜 일족의 수건 우리의 사명을 지금 여기서 완수할 겁니다 자 낡은 편견에 사로잡혔구나 너 그따위 독백은 듣고 싶지 않다고? 지금 갈기갈기 찢어주마 원래 얘가 보스라서 맷집이 좀 쎄요 도저왕해라 근데 불이 두 개가 꺼졌죠? 봐봐요 봐봐 문이 두 개가 불이 두 개가 꺼져서 문이 닫히고 있죠 지금 저 두 개가 누구일까요? 아까 H크림슨이 입을 털었었죠? ライити 네너들이 하는 짓이냐? 그렇다면 꽤나 잘했다 칭찬해 어? 거기 난데 니놈 그듬을 털모 드디어 털모 보여줬고 좀 위험했어 날 속였구나 에 amps young 싱기를 모을 생각은 애ちょ 케 텍 너희들은 이제부터 천천히 당AR하는 거야 수백 년에 걸쳐 역사대로 말이야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하하하 후후후 좋아 이게 좋겠어 이 몸을 사용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 사이키님 됐대 아아아아아아 에쉬 니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너무 마음이 아파 뭐야 설마 너 이 녀석을 위해 나랑 한판 붙을 생각은 아니겠지 인간 따위가 진짜로 내게 이길 생각인가 시간을 지배하는 나는 신과 다룰 바 없다고 맞습니다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은 시간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얼굴로 더이상 짓거리지마 단 한마디라도 아 근데 얘 진짜 개센데 아 제발 알았다 나 불고 있어 쥐질라고 에쉬 들려요? 저예요 엘리자베스예요 소용없다 에쉬 나는 니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이자 주인님의 신이다 사이키는 에쉬의 조상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얼른 문행으로 가거라 에쉬 왜 뭘 하는 거냐 에쉬 장난은 그만해라 에쉬 크림손 문을 통과해라 기삼아 뭘 꾸물거리는 거냐 문이 아아 니가 말했었지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바보 아니야 넌 나를 몰라 난 이 세계다 꽤 마음에 든다고 싫어 싫어 이야 진짓었구나 아아 에쉬 너무 불쌍해 데리고 달려고 왔대 데리고 돌아가려고 왔대 아.. 저러..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아마 뺏기는 거.. 이제 A씨! 어? A씨가 누구지? A씨가 누구죠? 치즈루한테 거울의 힘이 돌아왔다는 남시죠? 크흡! 아무도 없어.. 고타는 아직 살아있네요.. 무술이 깨져있고.. 마이 내antu 보수가 싶죠.. 갑자기 왜 그러지?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꽤 귀여운 구석도 있는걸? 야! 언제까지 거기서 멍하니 있을 거냐? 그러는 너는? 빨리 사라지시지? 아킹 크흡! 약속! 약속! 오! 우연이군! 또? 저 머리띠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그 머리띠야 킹오브 킹오브 13 스토리를 대충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13스토리는 머나먼 돼지에서 온 자들을 해치운다 약간 이런식의 내용이었고 애쉬는 다크 히어로였다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착한 놈이었어 흐흐흐흐흐흐 이거였습니다 14를 하라고요? 너나 하렴 예 собир지만 흐흐흐흫 발차기 유명하게 발차기 오 와아